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황세란 유인균 발효연구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연구원 홍정희입니다. 홍정희 선생님 오늘 타락죽을 아주 얌전하게 만들어 오셨어요. 안에 핸딩같이 고명을 딱 해가지고요. 선생님 타락죽은 이렇게 뭐가 흰색도 아니고 까맣까맣한게 좀 들어있어요. 이건 뭘로 만드신가요? 들깨. 거피핸들깨.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환기오림무. 환기오림무. 그러면 굉장히 따뜻한. 제가 평소에 들깨가루를 냉동실에 보관해놨다가 잘 물에 타서 먹거든요. 가지고 있는 재료 가지고. 그리고 살도 찹쌀로 했습니다. 찹쌀. 그러면 이렇게 완전 말려가지고. 많이 말려서. 가루를 내서. 그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드셨나요? 네. 기본적으로 죽은 거ek리듯이 이렇게 맑게 끓이. 물을 넣고, 물을 넣고, 한 Heat물 끓고 끓이다가. 한기물 끓인. 한by물에다가. 네. 예 soil가루off. 갈아서 헹궈, 끓이다가 들깨가루 좀 넣고 어느정도 익었을때 들깨가루 넣고 그 후에 이렇게 치즈가루를 넣어서 항상 우리 선생님들 특징이 이제 뭔가를 느껴놓으면 살릴 것 같아서, 균을 좀 덜 죽일 것 같아서, 거의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보면 균들이 와글와글 살아있습니다. 이걸 제가 어떻게 아냐 하면요. 저도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냉장고에 딱 넣었다가,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럼 춥잖아요. 끓여가지고 이제 식혀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내가지고 냉장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균 확인한 것 같고 냉장고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데우지 않고 그대로 이제 떠가지고 딱 나눴다가 한 2시간인가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딱 했을 때 균이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. 차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애들이. 그냥 활발하게 이렇게 노는 걸 봤는데요. 균이 다 얼어 죽지 않았나, 내지는 균이 다 저게 뭡니까, 끓이는 데 들어가가지고, 싱겨가지고. 데워, 그걸 데워 죽었다나? 데워 죽었다가 아니고. 완전 뜨거운 데 들어가서 죽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. 엄청 많이 살아있는 걸 봤어요. 지금 여기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요래 두고 죽거려가지고 금방 좀 먹고 또 일회용만, 일인분만, 일회 먹을 거만 안 끓이잖아요. 좀 더 끓여가지고 딱 나눴다가 나중에 싹 보면 더 많이 식구가 있어요. 그러면서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. 그래서 이제 상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놔놓고 열을 나누고 이러실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럼 풍비가 없겠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먹을 거, 한 끼 먹는 건 아니고 하루 먹을 거, 새끼 먹을 거 내지는 뭐 오늘이나 내일까지 먹겠다 그러면 조금 더 끓여가지고 일어나놓으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요. 제가 또 한번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아주 이제 끓이는, 딱 이해해볼까요? 치즈 가루만 있으면 끓이는 게 그죠? 스물한 류에서. 네, 그렇지 어렵죠. 제가 들깨가루까지 들어갔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음. 들깨향이 확 나고요. 그 다음 이어서 치즈의 구수한 맛이 따라옵니다. 네, 뒷맛에 치즈의 향이 그죠? 예, 예. 들깨. 저도 체질이, 이제 들깨 같은 게 맞는 체질인데 그 허브, 들깨 허브가 너무,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잘 안 먹었습니다. 근데 이제 내한테 좋다는 걸 하고 이제 들깨를 그냥 생들깨 먹습니다. 네, 생들깨. 네. 거피 안 하고 볶지 않고 그대로 먹습니다. 네. 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렇게 잘 안 보여지는데. 네. 음. 두 개다. 들깨 그게 들어가서 구수하고요. 치즈가 들어가서 구수하고요. 너무 고급스러운 맛입니다. 갑자기 속을 소름이 작게 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. 멋진 작품이라는 아이디어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Genau이에요. 네. 로마 voy prelim